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 눌러! 아휴...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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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난리야 난리 이거! 아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려나 이거! 아 난리야 난리! 역시 사람은 신문을 봐야 돼! 역시 사람은 만화책을 봐야 돼! 만화책을 봤어 너? 왜요? 그런 건 안 좋아! 모토깽이의 제목은 보고 있었어요! 아 그렇구나! 아휴 아저씨 발에서 냄새나요! 발 냄새 나? 아 이상해요 냄새! 아휴... 아휴... 어휴 나 씻고 잤는데 왜 발 냄새 나지? 우리 행성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샌데! 뭔 냄새야 이게?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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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냄새는 독특해 아 여보! 아아... 이렇게 모처럼 다 같이 쉬는 날인데! 이거 원두 커피로 한잔 해야지 않겠어? 이렇게 나그나그나그나그나 날에 또? 아 자기 나는 아메리카노 여보 뭔 소리야 여보가 타와야지! 말 거는 사람이 타오세요! 아빠! 어 왜? 아메리노! 아메리노? 아 나도 나도! 그게 뭔줄도 알고 말하는 거야? 맛있는 거! 맛있는 거 아니야! 어른들만 먹는 그런 거 있어! 아저씨 커피가 뭐예요? 아아 그 니네 코 때리면 나오는 거 있지? 피? 요리야 일로와봐! 코피야 코피 그게 아 여보 한잔 타오라니까! 아 여보가 한잔 타오라니까! 한잔 한 번씩 더 하게! 아 여보가 한잔 타오라니까! 아 갔다와! 귀찮아 죽겠다고! 아 이거! 아 옆에 이거 여보가 있으면 뭐야 이거! 질반일도 안하고! 아 내가 해야지 쉬는 날인데! 아 커피나 만들어볼까? 아빠 아빠! 어 왜? 나도 아메리카노 두 샷! 아저씨 난 쓰리 샷! 그 뭔 줄 알고 말하는 건가? 맛있는 거! 맛있는 거! 나도 두 샷! 아 그럼 내가 설탕물 사줄게 설탕물 괜찮지? 아 나도 줘요! 나도 아메리카노! 안돼 안돼 이거 외계인 차별이야! 이거 아동차별이야! 아동차별? 야 커피 안 준다고 아동차별이야? 먹으면 안돼 니네는! 나 왜! 아니 커서 먹어 커서 아 저 다 컸어요! 나 꼭 다 컸어! 자 일단 원두 커피를 여기다가 원두가 뭐야? 여기다가 이렇게 데핀 다음에 원두를 익히는 거야 이렇게 원두가 뭐야? 어... 아 이거 뭐지? 음 원두가 뭐냐면 커피 만들 때 쓰는 재료야 재료 원두 여기 들어있는데? 어 여기다 이제 갈아서 갈아서 이렇게 커피에 타먹을 거야 그러면은 맛만 볼래? 원두 이거? 좋아요 맛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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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봐봐 맛봐봐 쓰지? 그냥nym텐데 이런맛이야 이런맛앙 아하하하 이거 먹을 거야? 이거 먹을 거야? 아 막아 いき요 근데 이게 원두커피라 그렇지 이거 다 먹어도 맛있다고 맞아! 넌 어디내라서 모르지? 저거는 어른의 맛이야 아니 그냥 지구인들이 이상한거야 아니야! 이거 더 이상해 자 이제 원두를 6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거 있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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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막대기랑 그릇하고 갈거야 왜 우리 주변에 막 가는거 없어요? 왜 손으로 빻아야돼요? 아 손으로 빻으면 더 맛있다? 그냥 돈이 없는거 아니에요? 그래서 지울 때 얼굴도 빻았고 맞아요 아저씨 얼굴도요 아 맞아 내 얼굴도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빻을거야 이렇게 빻으면은 이렇게 가루가 나온다 그치? 맛있는거 더 나와야되는데 됐다 더 빻은 다음에 이렇게 빻은 다음에 자 이제 여기다가 물컵에다가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은 저어주면은? 저어주면은?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은 짜자잔 오! 원두커피다 이거 내꺼죠? 응 아니야 니네는 니네는 설탕물 타줄거야 아 나도 안했잖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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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 저희도 뉴요커가 돼볼래요 안돼 안돼 야 아빠 아빠가 맛있는거 먹어요 맛있는거 아니거든 아 이거 진짜 맛있는거 아니거든 이거 어른들만 먹는거라고 안돼 니네들은 안돼 나중에 커서 먹어 나중에 하고싶어요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먹자 알았지? 학교 들어갔어요 아직 니네 7살 8살밖에 안되잖아 안돼 안돼 다 컸어요 다 컸어? 난 다 컸어요 저거 다 컸어요 다 컸어? 야 넌 어리잖아 너도 어리야 아하하하하하 둘 다 어려가지고 싸우고있네 여보 지금 나가요 으아아아 자 이제 한정만 더 만들면 된다 됐다 이 히히 또 저어주면은 자 됐다 야 또 아 줄게 줄게 따라와 따라와 줄꺼니까 여보 봐 앉아봐 다 왔으니까 여보 먹여줘 뭐 먹여줘 뭐 이렇게 귀찮아 먹여줘 아 안돼 안돼 앉아 앉아 자 여보 이거 여보 거 한 잔 자 여보 거는? 응 없더 여보해 아 요르 거도 여기 있지 요르 거 늑대 거는? 요르 거 늑대 거 아 내 거야 됐다 설탕물이야 맛있게 먹어 너무해 아하 나도 원조 타줘 이건 거는 어른들만 먹는 거야 알았지? 저도 아메리 주세요 아메리 응 안돼 아메리가 아니라 아메카는거든 아니야 아메야 여보 한 잔 하자고 여보 한 잔 하자 여보 한 잔 하자 아 뜨거워라 이거 아 역시 쉬는 날이네 커피 한 잔 하면서 어 나긋나긋하게 보내는 거라니까 한 잔 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자기가 타주는 커피 맛이 최고여 아 나긋나긋하게 타단 말이야 아 아 애들아 설탕물 맛있어? 에휴 뭐.. 뭐..뭔맛이지 이게? 설탕물이다 설탕물 하 맛있다 안 돼 안 돼 또 오늘 잠 못잘라 안 돼 안 돼 이씨 안 돼 이거 먹으면은 니네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 나중에 커서 먹어 알았지? 딱 한 잔 아 맛없어 써 아 진짜 딱 한 잔 니들은 무슨 맛인지도 몰라 맛없는데 왜 먹어? 엄마가 줄까? 주워 아 여보 안 돼 아줌마 저도 줘요 애들 내일 유치원 가야 되고 그러야 된단 말이야 아 맞다 맞다 안 돼 안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애들아 나중에 커서 먹지 알았지? 이거 어른들만 먹는 거라서 나중에 궁금해도 궁금해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보 응? 이제 다 먹었으니까 저녁 드디어 되었으니까 자자구 그래요 그래용 내가 올라가자 자자 이제 내일 유치원 가야지 우리만 안 주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요..요루야 응 저거는 무슨 맛일까 뭐가 저거 커피라는 거 커피 우리 깐다비아 행성에도 없었단 말이야 저런 거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은데 음 맛없다고 했는데 되게 맛있을 거 같아 그니까 어떻게 저렇게 맛있게 먹었지? 그냥 뭐 엄마 아빠끼리 먹을라고 맛없다고 거짓말 친 게 아닐까? 그치? 맛있는 거 안 주려고 맞아 완전 취사해 우리도 먹자 그래? 조용히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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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오빠랑 방불 피고 술 마시다가 걸린 적 있었어 컴백 컴백 오빠 이게 인생인 거 같아 아 너 굉장한 양아치구나 안녕 조용히 가 조용히 조용히 가 알겠어 알겠어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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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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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깄다 만들어 봐 어떻게 만들었지? 아빠가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이렇게 만들던데 어 됐다 어 내 것도 줘 내 것도 자자자 우리 저기 앉아서 먹자 아아 야 잠깐만 우리도 치얼스 한 거야 치얼스 아 그냥 자자자자자자 협의 여름 아 아 뭐야 이게 맛있어 남았다 하 설탕을 좀 넣어보자 설탕 넣어보자 맛있는데 뭐 그만한데 맛있는데 toplam 좀 더 좀 더해줘 좀 더 응, 좀 더 좀 더 좀 더 됐다 우와, 맛있어! 오, 진짜 맛있는데? 한 잔 더? 한 잔 더? 덤베! 덤베!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, 너무 맛있어 더 먹을 거야 지구에는 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네 더 먹어야지 맛있다 자자 자자, 잘자 잘자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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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저는 먹지 말자 했는데 요로가 먹자 했어요 아니에요 먹었잖아, 커피 먹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, 이거 니가 오늘 잠 한숨도 못 잤지? 네 응 나 이럴 줄 알았다 내가, 여보 이럴 줄 알았어, 내가 진짜 누가, 어! 코포! 코, 코, 코피, 코피 코피, 코피! 요래야, 하아아악 어어, 말을 안 들어 어 이 무슨 소리야 으으!